아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대로 시궁창에 처박혀 평생 퐁퐁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탈출해가지고 광명을 찾을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여있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이 바로 코앞인데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그 퇴직금으로 자기 혼자 유럽 한 달 살겠다는 여친 이게 쳐돌아 오냐 그래 너 혼자 평생 살아라 원제 결혼을 약속한 여친의 유럽 한 달 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두 살이 어린 여친과 내년에 결혼 확정인 남자입니다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바로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 결혼이 이제 딱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급한 마당에 여친이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버리고 자기 혼자 한 달 동안 유럽 여러 나라로 돌면서 여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대략 1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 돈 1200을 쓰겠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요 얘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친의 뭐랄까 전반적인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자기야 오빠 나 사실 이렇게 하고 싶거든 오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상의를 해오는 게 아니고 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도 이미 저 몰래 그만뒀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저 역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야 일을 그만두겠다는 거야 이랬더니 아니 나 벌써 그만뒀는데 이러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자진 퇴사라서 실업급여도 안 나와요 당분간 일을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좋다 이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퇴사까지는 그렇다 쳐도 결혼이 코앞인데 거기다 당분간 일도 안 할 거라면서 그러면 적어도 돈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의 상식이 아니냐 이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속에서 뭔가 확 치고 올라오는데 어? 애를 때릴 순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참고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야 너 지금 뭘 어쩌자고 그런 걸 너 혼자 결정하냐? 우리 내년에 결혼하는 거 잊었냐? 이제 7개월 남았다고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해도 최대한 아끼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질 상식적인 생각 아니냐? 아니 왜 나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너 혼자 결정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너 혹시 나랑 결혼하는 거 잊었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친이 그러더군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웃기지마 나는 내 퇴직금으로 그동안 수고했던 나 자신에게 여행 선물을 주는 거라고 이건 오빠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대판 싸웠고 끝까지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아 그래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집에 왔는데요 오늘까지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금리 빅스텝 이런 뉴스를 보니까 또 열이 확 뻗치는 거야 아니 나는 지난 결혼하려고 결혼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월급의 80% 이상을 세이브하고 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집은 꼭 사야지 싶어서 대출 없이 맨날 부동산 공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렇듯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넘어서 이제는 부모님한테 대놓고 부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와중에 해외여행을 가겠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지가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님 아버님이 따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와중에 얼마 없는 돈마저 그것마저 탕진을 하겠다는데 이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앞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미래가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얘가요 예전에 연애만 할 땐 진짜 아니랬어요 돈 같은 거 잘 안 씁니다 낭비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이 확정된 순간부터 자꾸 그랬습니다 나 일하기 싫다 회사에 가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어쩐다 어디 멀리 놀러가고 싶다 등등등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얘가 여행은 좋아했습니다 단지 물건 같은 걸 명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만 없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 초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의 잘못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지 평생을 이걸 정말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좋은 부탁드립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님아 혹시 호구세요? 연애만 하세요 제발 솔직히 나도 여잔데 저런 거에 퐁퐁질 당하지 말라고 이 등신아 댓글 1번 여친이나 저나 둘 다 뭐 타고난 금수저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수저가 없습니다 버리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누가 뭐 퐁퐁을 하고 누가 퐁퐁을 당하고 그런 처지가 아닌데 아 이해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열받아요 미쳐버리겠다니까 2번 이게 뭔 소린 거 지금 여친 말고 님이 퐁퐁질 당하는 거라고요 누가 퐁퐁을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건 네 인생이잖아 네가 챙기라고 그냥 님도 이참에 일 그만두고 따라가겠다고 해보세요 만약 이걸로 날지 떨어대면 아니 나도 나한테 선물 주는 거야 뭐 대충 알아서 잘 되겠지 뭐 일단 여행 다녀온 뒤에 한국 돌아와서 뭐 새 직장 구해보지 뭐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의 쌍판대기를 보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저 여자는 애초에 님한테 빨대를 꽂겠다는 건데 왜 이딴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리고 막말로 지 혼자 유럽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 그걸 3번 이거는 누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네가 퐁퐁이라고요 2번 일단 여행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돌아왔을 때 바로 파원 때리는 겁니다 반응 너무 궁금하다 3번 아니 여행을 가든 말든 지가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이런 미친 글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해를 넘어서 내갈통 확 부셔버리고 싶네 4번 아니 저기요 니들은 그냥 결혼 약속을 한 거지 결혼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누가 뭐 월급 80% 적음해 달라고 빌기라도 했어? 아니면 칼 들고 협박을 했냐고 그냥 어찌됐든 결혼할 때 돈만 반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본문에 나오는 여친이세요? 마인드 극혐이다 아니 첫 줄에 결혼 확장이라고 써있는데 눈깔 썩었어 안 보여? 5번 그냥 둘이 좋다 좋다 하면서 연애만 하는 사이라면 그렇다면 아무 상관 없겠지만 결혼이 확정 예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당연히 상대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자기 집이 값부라서 여유가 오지게 많으니 있으면 또 모르겠는디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부부가 되어서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돈도 돈이고 가치관이든 뭐든 간에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어? 결혼 준비를 잘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원자 여행을 한 달 가겠다고? 미쳤군요 6번 근데요 뜬금없는 질문인데 저 정도 돈으로 유럽 한 달 살기가 가능한가요? 내 댓글 제 지인이 예전에 유로화 최고로 찍었을 때 유럽 일주 한 달 하더라구요? 고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퀄리티 차이는 좀 나겠죠? 2번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500만원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입니까? 생각보다 싸네요 물론 요즘이야 비행기 값도 그렇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넉넉히까지는 아니어도 저 정도 돈이면 적당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천만원이면 돼 7번 이거는요 지금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러면서 싸울 필요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너 혼자 평생 호구짓거리 할 거 아니라면 답이 나오잖아 뭘 쳐묻고 있어 내 댓글 그렇지 저 여자가 뭐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한테 받아올 것도 없으면서 그나마 나오는 퇴직금도 결혼해 보태는 게 아니라 여행 가는 거에 다 써버리고 탕진을 하겠다 이건 답이 없죠? 지금 당장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거야 8번 남자가 만약에 결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여친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라면 바로 쌍욕 해버려야지 이런 각오로 들어왔는데요 월급의 80%를 모으고 있다니 거기다가 부모님한테 뿌려까지 하고 있다니 어머나 그 정신나간 년 버리고 저한테 오세요 내가 잘해드릴게 나한테 와라 나한테 9번 쓴이도 이미 눈치를 깎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훨씬 더 헬입니다 일단 돈 개념과 씀씀이가 다르고 무엇보다 아무 대책 없는 거랑 살면 이거 100% 박살나고 이혼해요 이혼보다는 파울이 훨씬 더 낫다는 거 쓴이도 알고 있죠? 10번 이거 결혼하잖아? 그럼 여자 혼자 여행 계속 가거나 아니면 애를 낳아가지고 애만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너는 바로 기러기 꼬라지 되는 거지 뭐 꼴 꼴 꼴 꼴 꼴 11번 야 그 돈 킵해가지고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그나마 정상 아닌가? 아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뭐 그래봤자지 앞으로 그래질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나 같으면 파혼이죠 12번 저렇게 시궁창같은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결국 결혼하고 나중에 또 죽네 사내 이러면서 글올리겠지? 뭐 안 봐도 뻔하다 뻔해 꼴 꼴 꼴 남자든 여자든 지 팔자 지갑 꼬는 초등신들한테는 아무리 조언 해줘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잘 가라 꼴 꼴 꼴 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완벽한 후기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